영어권에서 되게 자주 쓰는 관연적인 표현인 My hands are tied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자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My toes are free 라고 얘기하는 것은 My hands are tied 라고 얘기했으니 손들이 묶여 있어서 어떤 일종의 누군가에 대한 부탁을 이제 나의 권한 밖이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캐파를 넓히는 지점을 갖는 그런 생각으로 My toes are free 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ir own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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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